. 갑니다 시작. 안 쉬어 안 쉬어 빨리 빨리. 안 쉬어 안 쉬어. 좋아 좋아 좋아. 오오오오오오오 승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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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운동이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겨봤습니다. 승리 한 마디. 아, 승리! 오늘 아빠 심장도 그래. 아, 내 심장! 공원병에서 패밀만 배웠는데요. 오늘 승리를 배운 거지? 파이팅! 은혜리는 몸이 가벼운데 장살로 가볍지 않아. 아, 몸이 무겁구나. 근데 내가 봤을 때 말이죠. 저런 저 상태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면 뭐하겠습니까? 지금 힘이 다 빠졌어요. 여기서 판났어요. 완전 지쳤어요. 아, 이번에는 시름에 이어서 정말 또 맞대결이에요. 은선의 리원! 자, 슛 촬영! 경례! 예!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.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. 지난번 시름에서 이겼죠? 1등 했죠. 저번에는 네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겼어. 한 번씩 주고받겠다는 게 내가 볼 땐 이제 리원 양이 주고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네. 표정상으로 지금. 자, 위치로. 위치로. 아, 긴장된다. 뭐 뭐 거의 결석이나 다른 거 없겠죠? 그렇죠. 자, 가겠습니다. 자, 스메이요! 있던 AT2ivo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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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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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. 가! 야 이거 완전히 찬 재밌는데? 오늘 수영이 저렇게 빨라요? 리헌이 형 이거 생각도 못 하는 게 아니에요? 저렇게 빠를지 몰랐죠? 아니, 돌진이에요, 돌진 제가요, 오늘 허벅지가 딴딴하다 보니 아무튼 간에, 저세한 성례! 자, 기우미 대결입니다 안여준 대 박현동 자, 인사하고 자, 실천하! 경계, 인사! 니 각오에 할 거 있어라 한 방에 없애주마! 한 방에 니가 없애주마! 자, 지금 떨려요? 네 좀 떨려요? 네 이거 떨려요? 아니요 안 떨려! 형태하지 말고! 양 선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로! 자, 호곽수리와 함께 출발한 겁니다, 허벅은 자, 잘 준비하고요 자, 멋진 한판 승부! 갑니다 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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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자, 기우면 안 돼, 기우면 안 돼, 기우면 안 돼 무릎으로 안 돼, 기우면 안 돼, 기우면 안 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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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말고! 아! 아! 지금 여전히 체력 떨어졌어요! 아! 기우면 안 돼, 기우면 안 돼, 기우면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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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